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소리로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그를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폐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 증여다 아멘 우리 다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것들은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맞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직분을 감당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탄고 상을 잃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담말씀처럼 이번 주 강담말씀 내가 쓰는 사도행전 오늘도 쓰시고 오셨나요 여기는 아멘 아는데 여기는 아멘이 좀 작습니다 아멘 쓰셨습니다 네 쓰셨습니다 새벽 재단을 드리면 사람 앞에 또 내가 가는 현장 또 폼는 현장을 해서 기도했고 저도 오늘 열심히 지역 우리 송도님들과 함께 쓰고 왔습니다 어디에서? 영적인 회당에서 장례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이 딱 모아놓으셨잖아요 그 현장은 가문 보고만을 위하여서 보금을 증가하게 주셨고 또 내일도 연타 있습니다 내일 발인, 화관, 또 대전까지 또 전문 예배가 또 있어서 강담말씀 성취를 또 토요일은 신방 지역 캠프가 있어서 또 보금을 송포해야 되고 금요일은 찬양 대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송포하면서 그쵸?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 세계보고마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는 송도님들도 지역에서나 구역에서나 다락방을 하시면서도 보금이 선포되어졌고 캠프하는 현장 속에서도 나가는 그 자체가 생각만 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도행전을 쓰셨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에요 열망 그런데 열망이라는 그 사전적인 뜻을 딱 찾아보니까 열망이라는 말이 뭐냐면 열렬하게 바라다 열렬하게 바라다 제가 월요일날 월요일날 이렇게 대륙별 찬양 지금 요즘에 찬양 이번 주 금요일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막 이렇게 그 대륙이 딱 들어간 문도 딱 지키고 있어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대륙별 찬양 이제 이렇게 오전부터 쉬는 날이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제가 엘벼를 딱 타고 내려가는데 우리 랩넌트들을 만났어요 엘벼도 앞에서 우리 랩넌트들 얘들아 지금까지 뭐해?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너는 어디야? 나는 아메리카 너는 어디야? 저는 아프리카 막 이러면서 저는 또 유럽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 너희들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 감사하다 했더니 우리가 1등이에요 너희가 어딘데? 저는 오세아니아주예요 그랬더니 옆에 됐던 또 우리 이렇게 아메리카가 아니야 아니야 노노노노노 우리야 우리 우리라고 그랬어 이제 서로 막 거기서 이렇게 서로 1등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가 1등이야 아멘? 맞죠? 찬양 대회라고 한 거지 원래는 찬양 페이스볼 축제야 하나님 앞에서는 1, 2등이 없어 모두 다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다같이 1등이야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래서 어느 대륙은 너무나도 열정이 충만하여서 그냥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고 매일 막 모여서 하는 팀들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음의 열정 찬양의 열정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그 열정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딱 묵상하니까 세 가지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이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바로 뭘까 바로 나 바로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맞죠 그 하나님의 열망 그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의 그 복음의 열정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 3, 7, 5천 정도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이 바로 나였군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내 자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얼굴은 너무 지쳐있어요 한번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사진을 한번 살짝 올려드리시고 두 번째는 또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한 날부터 아니 우리가 범죄할 걸 이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냐 처음부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당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바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뭐하겠다고 뱀의 모래를 깨트리겠다 사단의 이 조제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다 해주셨고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몸뚱이를 위하여서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것들을 또 가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7회의 3장 18절 희생제사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천하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넬로 하리라 임마넬로 하리라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우리 부족한 거 알아요 우리가 죄를 안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생각한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넬로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안에도 임지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란데오의 자세 임마넬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오셨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또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망 속에는 중요한 운동력이 있는데요 그 중요한 운동력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하기 위한 열망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랑이 모든 것의 전제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해 보셨죠? 우리 인간의 사랑도 사랑하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관심이 가지고 관심이 가면 물질도 따라가고 물질만 따라갑니까? 몸도 따라가고 또 하면 시간도 따라가고 다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정신이 딱 들면 내가 뭐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연약한 인간도 사랑을 하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고 무얼 다 아낌없이 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인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사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셨 되었으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 용원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고른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애원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너희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구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헌신의 직분 없으면 울리는 깽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을 때도 직분을 맡아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을 나갈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그 심장을 내 안에 내 마음에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정기하고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네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흑암을 꺾는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을 정복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량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는 그 축복이 있어서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 우리 람란트들 지금 보여지는 나의 현실 또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습관 환경 정말 그 어떤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허락하셔서 뭐 하시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경고한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그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송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우리 찬양 있잖아요 넘어져도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아 넌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제가 이렇게 명절 기간에 태국 알티스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포럼을 좀 하게 됐어요 사모님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성교 현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일도 많이 있었고 다락방 한다는 것 때문에 일반 기존 이렇게 성교사님들이나 또 일반 송도들이 핍박하고 어려움을 질 때 제가 딱 잡았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현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또 성교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어요 태국에서 제일 높은 그룹이 왕이잖아요 왕 왕을 위하여서 이 정교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고 왕을 위하여서 왕이 우상의 애굽의 바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 태국에서 유명한 종이 유명한 이렇게 아주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렇게 한 중님이 계신데요 중님 중님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투철하냐 자기가 자기를 보러 오는 사람 오면 어디가 아픈지 다 보인대요 누가 보여줄까요? 귀신이 보여주겠죠 다 보인대요 다 보인대요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당신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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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아파 뭐 이렇게 하다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막 물건도 다 주고 다 안 돼요 그래서 성교사님이 한 번 그 중을 한 번 보러 가자 해가지고 현지인 사학자와 함께 갔대요 딱 가가지고 나 함부로 이렇게 못 만나고 잘 못했는데 성교사님 말씀이 이럴 때 당신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은 어떤 질병이 있는가 다 보냐 그래 정말 대단하다 근데 당신은 120년까지 이걸 못하지 않냐 나는 당신의 용원까지 다 알고 있다 용원까지 다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맞죠? 과거 현재 미래 용원이 어떻게 될 것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용원까지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바로 형님 이렇게 하죠 형님 이랬대요 하나님 저한테 대단하지 않아요? 예 태국에서 아주 내도로 하는 그 중이 우리 성교사님한테 아무나 형님이라고 안 하는데 성교사님한테 형님이라고 하면서 밥도 같이 한 상에서 막 드시기도 하고 한 번씩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이렇게 전파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만나도 기죽을 필요 없어요 맞죠? 딱 만나면 나는 당신의 미래에 모든 걸 알고 있다 당신은 길어야 120년이지만 그렇죠? 사람이 살아야 100년 그렇죠? 120년 안짝에 살지만 당신의 용원한 것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당신의 지옥 심판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당당하면 하나님은 자녀로서 문제 앞에서도 문제에 앉아 아무리 까불어도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허락된 거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누구만 나타나게 한다? 나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게 한 축복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내신 현장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에스겔서의 기록한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뽑혔던 선민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앞으로 70년을 살아야 돼요 70년을 살아야 되는 이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진행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에스겔서에도 환상 속에는 결론은 누가 오시겠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잊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파스꾼의 사명을 주셔서 이들에게 곤면하고 경고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자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학에서는 인자야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잊고 이 땅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적인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 사람 흙으로 지어진 자 연약하고 부족한 자 티끌과 같은 존재 이런 우리 같은 이런 연약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그냥 이렇게 경비할 수밖에 없고 수고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며 소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존재 육신은 살아있지만 그죠? 아무것도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살아가던 나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상처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나 이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씌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영적인 정체성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주의 영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또 어두운 모든 것들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마귀의 강계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데 필요한 공격 무기인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마귀의 모든 것들을 깨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송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만이 들려지지 못하도록 문제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들어갈 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끄러 간다 아멘 이 자체가 내 안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보혜사 성령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안 그러면 우리가 증언 모은 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품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고룩하신 뜻이 우리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이 떨어지는 이곳에서도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후대와 가문과 우리 교회를 안에서 2, 3, 7, 5층 정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제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어 준 것도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계속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후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이렇게 부분이 창세기 3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요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제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우리 산하의 송도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뭘 다하지도 않고 막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문제 가운데 낙심이 되어지면 당장 끊어 뭘 끊어 예배를 끊어 교회를 끊는다니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러멘트들도 시험이와 중간고사와 그럼 끊어 당연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맞죠 맞죠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매시 매분 초마다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창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 끊으시면 안됩니다 예배를 부활하셔야 돼 부활 예수님만 부활하지 말고 예배도 부활하시라니까요 우리 단위 목사님 하시잖아요 온라인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제 신앙에 예배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부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여기에 집분자들 많이 계세요 나 혼자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데리고 오셔야 돼요 너희는 가서 꼭 복음천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도 연약간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러 가야 돼요 아멘 다리가 아프셔서 못 가시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에게 주신 모든 현장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 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약에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에게 보내시는 그 현장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 포로되어지고 석국되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자손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에 그대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패약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원약에 말씀만에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 소견대로 내 중심대로 세상에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 문화대로 살아간다 이들이 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처럼 언어적인 고임을 써가지고 이방인을 부를 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그 부른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고임이라는 단어 속에는 신성모독자 버린자 세상의 찌꺼기같이 더럽고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참 중요한 게 이런 현장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신다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도롭고 우리는 정말 힘들고 정말 나를 핍박하는 현장 안 가고 싶잖아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어째야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가 막 이래요 그면 그런 현장에 오면 그런 문제가 우리를 조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도 지금도 배역하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 싫어하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마음이 열리지 않냐 해서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여러분의 가문의 현장 여러분의 지역 현장 교구 현장 만나지는 그 현장 현장들이 이런 현장이라는 거 그런데 좋은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즉복한다 너희에게 문제가 없을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은데 아니잖아요 애국하고 책망하는 말씀 또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일어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인 가릴 것 없이 포로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도 버리시지 않냐고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해라 이들이 폐역하고 도대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너 한 사람이 하나님의 원약의 말씀을 송포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서도 뭐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믿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전하는 그 보고만에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가 정말 전도 대상자가 들려주지 않냐고 정말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안 보인다 알지라도 여러분들이 생각이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무도 관심 없고 돌아보지 아니하는 한 영혼 영혼을 찾아나서신다는 것입니다 그 눈이 저의 눈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살아있는 송도님들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보내잖아요 그래서 직장 현장 보내잖아요 우리 한 장노님이 우리 저희가 한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장노님들 신입 장노님들 이렇게 모임을 했어요 우리 대교구에서 근데 이제 선배 장노님이 한번 그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여러분 왜 성공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사십니까 생명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보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아니하고 직장이 바빠서 내가 하는 게 바빠서 이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고 다락방 하나도 하지 못하고 현장 하나도 못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직장 때려치십시오 이 고백을 하셨어요 정말 그 장노님이 그렇게 사시거든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것 내려놓지 않으면 내 계산 내 생각 내 것 내려놓지 않으면 올인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다락방을 10년이 넘도록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죠 그런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치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개월 3개월 몇 개월 딱 다녀고 아 도대체 저 사람 가망 없어 땡 안녕히 계세요 전사님 저 사람 전사님 하세요 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양들은 내가 먹이자 아멘 나에게 주신 양들 먹여야죠 내게 주신 구염 먹여야죠 두 번째는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해야 할 사명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현장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너희 네가 가는 그 현장이 있다 찔러 아픔을 줘요 고통을 줍니다 복음을 성포할 때 정말 외롭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오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그 현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고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의 영적 자세 말씀을 송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세가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 말 때문에 상처 입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 말을 듣고 상처 입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도 없어 잠원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 얼굴 보고 두려워 잡히지 말고 사람이 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불고 하지 말고 누구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국 기업으로 얻기 아리라 2, 3, 5천종종 맞지요 여러분 나라 한 나라 한 나라 주신 것도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망국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러분 자신 안에 세상의 나라도 있고 내 나라도 있고 사단의 나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에 계시지만 내 심량 안에 계시지만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내 생각이 내 입술이 내 마음이 이리 왔다 갔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속에 내 영적인 세계 속에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서도 여러분 입술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송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 들여져야지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사람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입을 벌려 예수가 크리스로 되심을 나의 삶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입술로도 송포하지만 여러분의 가는 현장 속에 서있어만 서있어도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 저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딱 가게를 어제 이렇게 딱 갔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제가 상처가 많이 받아요 왜요 막 이렇게 성도인이 나가지고 불신자인데 막 뭐라 하시기도 하고 막 이래갖고 시험이 된대 시험 안 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성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성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참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디모데우스 3장 1절 말씀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고룩하지도 않냐고 무정하고 온통하며 그리스도의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배신하고 조급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시대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시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사정적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살아계시죠? 저는 오늘 입간예배를 갔다 왔습니다 입간예배 바로 소천하시기 전 몇 주 전에 전화로 영접시키셨는데 소천하셨어요 끝났어요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생증명 살아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는 것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이 나의 열망이 되어져서 그 직분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후대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저는 세계 5대학 6대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면서 무조건 세계 5대학 6대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특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암탉이 날개를 포무같이 뭐 새끼를 포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불어 이게 그냥 들었는데 어느 날 내 껴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입 속에 여러분이 가슴 속에 있는 것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송포되어집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내 열망에 있어서 하나님 5대학 6대주 세계보고만 2, 3절 5천 종족이 절절절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만 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지 영적인 존재인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 전달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도님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열망이 하나님 나의 열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열망 때문에 내가 오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그 일에 하나님 증인되기를 송원합니다 하나님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다면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 불같은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현장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 열망을 나에게 주시옵시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불무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하나님 원약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원하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내 안에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